안녕하세요. 태권도 국가대표 오해니입니다. 이번에 경기하면서 진짜 응원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드엔젤이라는 올림픽 응원단 분들께서 오셨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명 정도는 오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두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두 분이 더 거기에 있는 전 세계인들 그리고 그 전 관중들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하나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응원을 그 길을 저한테 잘 전달해주셔서 제가 좋은 성적을 걷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. 레드엔젤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 유니폼 입고 한번 가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드엔젤 화이팅!